주님은 차이에게 그렇게 기한 소식을 드렸지만 아버지 차이는 그 소식에 가까이 얻지 못하는 세상에서 법배사 기회의 극급한 자유주의 모습을 밝혀냅니다. 아버지 그 모습도 용서에 얻지 못하라고 아버지 이 세상이 부계사 사이지만 우리가 어떤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소식 조금을 지거하고 그깟이 있는 의진들이 버스들이 뛰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정말 인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생애에서 분단된 국가이며 많은 고단한 요소들이 가득한 날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세상이 역할지 시합시오. 아버지 정말 어저께 그 북한 리프라는 디렉클 만난 것이 좋은 계획으로 조직적이 도와주시합시오. 우리나라가 투명이 되고 하나가 되는데 도와주시합시오. 도와주시합시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신제가 국직자제가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좋고 따뜻하고 안전한 국가에 만들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전한 사람 많은 약자들 자기가 북한이 됐으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다가짐을 나아가 되기도 지시옵소서 안내해올이 남삼과 주성과 여삼을 아베티슨 무료 인데키더리, 박카사, 아베티, 선선암파라이블를 카주었습니다. 이 칼라에 도둑 기껴준니만 복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도둑 오키아도 아바디가 아침 저녁으로 기운처로 일어나서 아바디 건강에 이영 이영은 공간에 한계약한 주차니 아바디 직료 아바디 인텐들이 지켜주셨고 아바디 밖에도 모두를 공간하게 도와주시옵다가 아바디 이 시간 이비 시간이요 아바디 맥슨 비증가시는 복사님을 특보가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아바디 사회치 필요한 앞에서는 말씀을 증가에도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고 한주가 인생을 하시는 모든 성자들이 대회에 도와주시옵다가 아바디 이 시간 풀을 연주해주는 김미양가 룰린가 성미나 선생님을 특보가에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풀을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밖에 도와주시옵시고 격쳐주신 일과 가신 눈이 여유께도 아저씨옵시고 그 아름다운 풀을 속에 발견할 수 있기에 도와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풀을 속에 발견할 수 있기에 도와주시옵소요 아버지 그 아사나님은 주로 홍사님 또 성대님들에게 적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그 사인이 적도 복되고 오제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옵소요 이해부의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가고 있다 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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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